다음 연주자는 이번 하트스트링의 최연소 참가자라고 할 수 있는 옥정은님인데요. 옥정은님께서는 오늘 일본의 신의 기타리스트 두 분의 곡을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. 이 곡들을 통해서 현재 일본의 젊은 기타리스트들의 음악적 경향이나 흐름을 진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곡은 파키시 사가세가와의 파티 미... 첫 곡으로는 세이지194의 킥터 그룹이 먼저 들려주신 사가입니다. 여긴 강아지죠? 일단 첫 곡은 어떻게 해주세요? 저희가 did aquest 곡을 넣어주세요. 이와 같이 가세요. 이렇게 잔여진 다음 곡은 2,3,4,6,6,7,6,7,7,5,7,6,6,7,7,6,7,9,7,7,7,7,7,7,7,7,1,7,8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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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